박지현은 검은고야에서의 역할로 온라인에서 큰 인기를 얻었으며 팬들이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의 재능부터 특별한 매력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박지현은 미스터트롯 2에서 검은고야라는 곡을 부르며 음악적 역량과 함께 감성적인 울림을 선사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의 독특한 목소리와 감성적인 표현력은 단순한 노래를 넘어서 깊은 감동을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팬들로 하여금 그와 감정적으로 깊게 연결될 수 있게 만듭니다. 이번 글에서는 박지현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의 음악과 인생에 담긴 특별한 메시지에 대해 더욱 깊이 탐구하고자 합니다. 박지현의 음악적 특징과 감성의 깊이 박지현의 목소리는 단순히 기교적 완성도를 뛰어넘어 그 안에 담긴 감정의 파장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감성적이면서도 때로는 강렬하고 파워풀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이는 검은고야에서 잘 드러나며 그의 목소리가 주는 감동적인 울림은 청중을 몰입하게 만듭니다. 그의 노래를 듣는 이들은 그저 음악을 듣는 것을 넘어서 노래의 감정을 직접 경험하고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지현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음악으로 승화시키는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술적인 완성도를 넘어서서 그가 살아온 인생과 감정을 그대로 담아냅니다. 검은고야라는 곡에서 그는 감성적인 깊이를 더욱 강조하며 노래를 듣는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의 목소리 안에 담긴 감정은 청중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이를 통해 팬들은 박지현의 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박지현의 노래가 단순히 기교를 넘어서는 이유는 그가 그동안 겪어온 삶의 이야기를 음악 속에 담아내기 때문입니다. 그가 불러낸 검은고야는 그 자체로 하나의 감동적인 드라마처럼 느껴집니다. 그의 목소리는 노래가 끝난 후에도 오래도록 여운을 남기며 팬들은 그 감동을 오랜 시간 동안 곱씹게 됩니다. 이는 박지현이 가진 독특한 음악적 매력 중 하나이며 그가 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박지현의 인생과 음악적 여정 박지현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라남도 목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음악에 대한 꿈을 키웠지만 가정의 반대와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그의 꿈은 항상 가정의 벽에 가로막혔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박지현은 원더걸스와 epm을 보며 가수의 꿈을 키웠고 그 당시의 열망은 그의 가슴 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음악에 대한 열정은 10여 년간 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박지현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이루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과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박지현은 여러 차례 실패를 겪으면서도 그 경험들을 통해 더욱 강해졌고 그가 걸어온 길을 통해 얻은 인생의 깊은 울림은 그의 음악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그가 겪었던 고난과 극복의 이야기를 전하며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달합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바로 미스터 트롯에 출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이 프로그램에서 우승은 하지 않았지만 뛰어난 실력과 진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박지현은 그 후 검은고야라는 곡을 통해 대중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 곡에서 그는 자신의 내면의 감정과 이야기를 풀어내며 트로트 장르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트로트를 넘어서 더 넓은 대중에게 울림을 주었고 이는 그의 음악적 잠재력과 가능성을 다시금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팬들과의 소통, 음악 이상의 교감 박지현의 팬들은 단순히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와 음악적으로 감정적으로 교감하는 사람들이며 박지현이 전하는 메시지와 감동을 자신의 삶 속에서 느끼고 공유합니다. 박지현의 팬덤인 젠돌핀은 그가 부른 곡들을 단순히 감상하는 것을 넘어서 그와 함께 숨 쉬며 그의 감정을 공감합니다.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감정의 기복과 감동은 팬들에게 한 편의 드라마처럼 다가가며 그들과의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박지현은 무대에서 감정을 표출하는데 매우 솔직하고 진지합니다. 그의 표정 하나, 제스처 하나까지도 그가 전하고자 하는 감정을 온전히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팬들은 그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노래할 때마다 팬들은 그와 함께 감정을 나누고 그의 음악을 통해 위로와 응원을 받습니다. 팬들에게 박지현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듣는 자리가 아니라 그의 인생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검은고야와 박지현의 독보적인 매력 검은고야는 박지현의 음악적 여정을 대표하는 곡이자 그의 감성을 전하는 중요한 작품입니다. 이 곡을 통해 박지현은 단순히 트로트의 한 장르를 넘어서 자신의 감정과 인생을 음악으로 승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검은고야에서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 곡은 그가 팬들과의 교감을 나누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 노래는 또한 박지현의 음악적 진정성을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그가 부른 검은고야는 기술적인 완성도를 뛰어넘어 그가 담아낸 감정의 무게와 의미를 청중들에게 온전히 전달하며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완벽하게 전달합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히 청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자리잡고 오랫동안 기억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검은고야 영상이 360만 조회수를 기록한 것은 박지현이 가진 영향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는 그의 음악이 단순한 트로트의 한 곡을 넘어 대중에게 큰 감동과 공감을 주었음을 의미합니다. 그의 음악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기 때문에 그가 앞으로도 트로트 장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통해 더 큰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박지현의 향후 전망과 기대 박지현은 검은고야를 통해 트로트 장르의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한 곡의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는 이제 트로트 가수뿐만 아니라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로서 자리잡고 있으며 그가 앞으로 보여줄 음악적 여정은 더욱 기대를 모은다. 그는 또한 자신의 음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로트 장르의 경계를 넘어서 다양한 장르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팬층을 형성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달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지현은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하며 그의 음악이 팬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울려퍼지는 힘이 될 것입니다. 박지현의 노래는 그저 노래를 듣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의 음악은 팬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며 그들의 일상 속에서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박지현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그의 음악적 여정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